연세정형외과 서구의 연세정형외과라고 원장님 김양현 원장님이 서구청연맹의 회장님이십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 이편안하늘체 아파트 정문 앞에 국민은행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서구 연세정형외과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비롯한 각종 골절 등의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스포츠 손상, 척추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오식견, 외측상자염과 족저근막염 등의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비수술적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 중이며 FDA에서 승인한 세계 최고의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상환자와 수술환자 등을 위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요일도 진료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이 바랍니다. 최선의 치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연세정형외과과과과과 여기 회장님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이분이 김양현 회장님이신데 또 우리 스쿼시인들 가시면 치료도 잘해주시고 또 인천 서구 스쿼시연합회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봉사도 해주시고 찬주도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 밑에 연예인보톡스도 있고 여러가지 하고 계시네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특히 스쿼시 하시는 인천에 계신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